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에서 배터리 업종 담당하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오늘 조사 분석 자료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NUD ETF입니다. 전기차 산업은 이제 막 개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5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이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4개에서 5개 업체가 과정하고 있고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업체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2020년 기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이 15에서 20%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배터리 원가 절감이 가속화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ESS는 또 하나의 성장 시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수록 시장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80%를 과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NUD ETF는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와 소재 업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배터리 셀메이커 3개 종목과 동박, 양극재, 전핵, 소재 등 배터리 소재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승용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에 이 비중이 2025년 약 18%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기차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2010년에 GM에서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를 내놨을 때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테슬라가 모델S를 출시했는데요. 기존에는 별다른 매력이 없었던 전기차가 모델S부터는 뛰어난 가속력 같은 매력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아, 전기차 시장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때부터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유의미한 것은 2017년 출시된 모델3인데요. 모델S는 1억이 넘는 고가이지만 모델3부터는 프리미엄 메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유럽에서 테슬라 모델의 판매량인데요. 유럽은 사실 자국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테슬라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자 경쟁 모델인 BMW나 아우디 A4 같은 모델들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판매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중국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2020년 테슬라의 상하의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테슬라 모델3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도 떨어졌고 또 구매세 면제라든지 보조금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모델3가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에서 중국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 그러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모델3까지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SUV인 모델Y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또 내년 7월에 독일 베를린 공장이 완공이 되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미국의 두 번째 공장인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요. 텍사스 공장에서는 또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사이버 트럭이 시험 생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는 향후 3년 동안 배터리 가격을 약 56%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배터리 원가 절감은 세일 디자인의 변경, 공장의 개선, 양극재나 응극재 같은 소재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런 변화들이 테슬라의 목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테슬라의 시도들은 전반적인 배터리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테슬라의 경쟁력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반격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유럽 정부에서도 전기차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독일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9000유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르노 같은 전기차의 모델들의 판매량이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의 시장을 계속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게는 MEB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내년에는 ID4라고 하는 SUV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ID4는 모델 Y와 거의 비슷한 스펙이면서도 가격이 1천만원 가까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전기차들이 점차 출시가 되면서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모델3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델3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점차 더 매력적인 전기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5년 이후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주로 견인했던 시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정말 시장 경쟁이 견인하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배터리 비용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고정비, 개발비와 같은 고정비가 점차 절감이 되면서 2023년 전후로 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다 대비했을 때도 경제성을 점차 갖추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지금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ESS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에 그 전력을 저장하는 ESS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2025년까지 ESS용 배터리 수요는 올해 대비 7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ESS의 확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지난 수년간에도 ESS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ESS용 수요도 23년 전후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과 ESS 시장이 늘어날수록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은 늘어나더라도 이 배터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위업체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난 5년간 글로벌 상위업체의 시장 지배를 계속 강화되어 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LG화학, 파나소닉, CATL, 삼성 SDI의 마켓슈어는 2015년 50% 수준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거의 80%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해왔고요. 이 과정에서 100여여 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 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 때문에 CATL 이외에는 제대로 성장한 업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업체들 진출이 쉽지 않았느냐를 보면 배터리 제조 공정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캐소드라 부르는 양극, 에노드라 부르는 음극 이 소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배터리의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 배터리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제에서 니켈의 비중을 높여주거나 음극제에서 실리콘 비중을 높여주는 등 점점 더 어려운 케미칼 기술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 소재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라면 한 개 끓이는 거랑 백 개 끓이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소재 기술은 초규모 생산은 가능하지만 대규모로 양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양산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공정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후발 업체들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선발 업체 위주로 시장이 계속 재편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내년 내후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발 업체의 시장 지위가 더 강화될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통상 신규 자동차가 나오기 2, 3년 전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2023년이나 2024년에 전기차가 나오려고 하면 올해부터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배터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4,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향후에 새로운 전기차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2년, 3년을 흐르게 되면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설비는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것이고요. 그때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KRX 2차전지 K-New Deal ETF는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을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은 생산 능력이나 레시피,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시장 노출도가 매우 높아서 특히 향후 2, 3년간 글로벌 경쟁사 대비했을 때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동박 업체입니다. 동박 시장은 역시 상위 업체 위주로 가정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투자 부담이 높다 보니까 후반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양극재입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극재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제일 중요한 소재이고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은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과 협력하기 때문에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있어서 우위에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측면에서도 글로벌 상위 업체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액 업체입니다. 전액 자체는 공급 업체가 굉장히 많은 법용 소재이지만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재와 같은 소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들이고요. 특히 첨포 같은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대비했을 때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질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 ETF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와 소재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배 이상 성장인 기대되고요. 향후 시장 성장에 따라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한국 업체들의 경쟁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